음악 영등포구가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2기 노인상담전문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노인에 대한 이해와 상담기법 등 12개 강좌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에서 맡아 원광디지털대학교 서울캔버스에서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수료생들은 교육을 통해 배운 전문지식을 활용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강생 모집기간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로 모집인원은 150명이고 신청방법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보내거나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영등포구청 어르신복지과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영등포구가 10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물레예술창작촌 일대에서 헬로우물레 축제를 개최합니다. 헬로우물레는 문화예술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물레동의 대표적인 예술축제로 물레창작촌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며 시민들이 직접 작품을 만드는 체험과 작가들의 작업실을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아트마켓, 체험마켓, 물레예술창작촌 투어, 공연 및 커뮤니티 파티로 구성해 운영되며 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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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